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24일 오후 4시 44분이고요.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의 컨셉이 평상시랑 좀 다르니까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지 종목을 그대로 리스크 관리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전쟁 관련주, 전쟁 리스크 관련주라고 얘기를 부르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엘컴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특징으로는 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금 가격이 10년 동안 봤었을 때 거의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낙폭이 내려오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금값이 올라갔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약 3%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해서 금 관련된 게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전쟁이 나다 보면 달러로 바꾸는, 그래서 달러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안전자산, 어디에 가서도 현금화하기 좋은 금 관련된 것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앞쪽에 굉장히 큰 등락폭을 많이 보여줬었죠. 이때도 금 관련돼서 흐름들을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등락폭을 많이 보여주면서 올라와요. 근데 종목의 특성상 보게 되면 은봉자리들이 조금 많습니다. 갭을 뜨기도 하고 개파락을 하기도 하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죠. 즉, 아침 식초과의 첫 번째로 매도할 수 있는 분위기, 갭이 떠서 수익관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윗고리가 달려서 초반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부분들도 생겨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통 1600원대 저항제를 맞고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한 번을 거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1600원의 저항제를 맞고 빠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전에. 이제는 1600원대를 뚫고 올라와줬어요. 그러면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빠지는 일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1600원이 저항자리였으니까 올라갔다가 빠졌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번에는 1600원 자리를 뚫고 올라왔으니 앞쪽에서 흐름들을 잡히던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1600원대만 뚫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1650원대에 윗고리와 저항대들이 있던 자리들을 추가적으로 오늘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오늘만 저항자리를 두 개를 뚫고 올라오게 된 것이죠. 다음날 갭이 뜬다고 했었을 때 앞쪽에서 또 추가적인 저항자리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자리 1750원 부근에 갭이 뜨게 되면 기존에 16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떴다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패치 종목이다 보니까 떴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전쟁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거나 전쟁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되면 반등이 나와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패치 종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다른 종목들은 그냥 빠진다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빠지고 전쟁 관련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방산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금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지금 현재 사료 관련주들, 미래 생명 자원이 대장을 잡고 있는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이 지금 경기가 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팜스토리가 대장을 잡긴 했지만 다른 애들보다 힘이 조금은 약했어요. 오히려 방산주 힘이 더 쎄진 그런 상황들이 나와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조금 더 뺏어가거나 거래량을 좀 더 뺏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을 했다. 애초에 지금 뚫고 올라오고 오늘 또 장 초반에 또 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좀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갭이 떴다가 내려오는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갭 떴을 때 1750원 자리에 갭이 뜬다? 약간 이거는 견제해야 된다. 대신 1750원 자리에 근처에서 떴는데 1750원 자리에서 오히려 지지구관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뚫고 올라와서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붙어서 손절 단가를 타이탁 잡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구관대는 일단 30분 봉상으로 잡아놨어요. 갭이 안 떴을 때는 우리가 30분 봉상 라인들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골짜기 자리 보통은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어떤 종목이라고 했죠? 해치 종목이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조금 올라가서 쓸 때는 빠져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뺐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요즘 또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1585원 자리로 제가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엔 좀 더 도움될 거고요. 1615원 자리가 이제 세 번째 지지구관대. 자, 이 자리, 이 자리인 반면에 아까 봤던 1585원 자리는 여기죠. 잘 생각해보면 1600원대 지지구관대가 있어요. 그래서 1600원대 위, 아래로 대응 자리가 한 번씩 잡아놓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요. 종목은 엘컴텍이라는 종목이었고 1660, 1640, 중요한 라인은 1615원과 1585원. 그리고 갭이 떠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자리의 가격은 1750원 자리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1570원 자리의 이탈 정리를 일단 잡아놨어요. 오늘 거래량 5600만 주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1봉상 저항 자리인 1650원과 1600원을 뚫고 올라와 주었다. 30봉상 우상의 패턴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라인들을 잡아놨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금 관련된 종목이고 패치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종목 두 개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현재 시장에 맞춰서 오늘 준비해봤고 다음에는 그리고 좀 시장이 좋아지면 좀 더 재미난 종목들, 신나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